일본 지진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연일 계속되는 일본 지진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더욱더 주님께 맡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달에 저희 노회, 교직자 모임에서 다녀온 곳이 바로 이 규슈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연일 화산 분화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소산 아소산 정상 가까이 가서 연기가 올라온 것을 흐뭇하게 사진도 찍었었고요 또 지금 구마모토에 가서 그 유명한 구마모토 성도 보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면서 일본도 하나님의 은총을 맡김없이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구마모토 성은 일본 3대 성 가운데의 하나라고 합니다 임진네란 당시 우리 선조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만든 성인데요 그가 임진네란 당시 울산성 전투의 패배를 교훈삼아 수년에 걸쳐서 강력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의 위험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심혈을 기울여 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성의 주인은 사라졌고 또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하여 훼손을 당한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아름다움의 대상이 누군가에겐 지금 재앙과 통곡의 땅이 되고 있죠 전두서 7장 14절의 말씀이 여러분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전두서 7장 14절 말씀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다구요 병행하게 하시사 병행이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함께 기쁨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발생하게 함으로 결국 어떠한 누구도 미래의 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바탄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문이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형통한 일을 경험했죠 형에서와 20년간의 원한이 풀렸고 그렇지만 세김성에서는 아버지로서의 무능 또 이 자녀들의 폭풍같은 분노를 목도했죠 이제 나 다 죽었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건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야곱은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통하여 땅에 리더십들 열방이 나올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셨고 또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는 말씀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게시하시면서 조상에게 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은혜의 절정에서 인생의 다음 걸음을 내딛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야곱의 인생의 이 후대에 인생의 이 장래에 펼쳐지게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곤고한 일과 또 형통한 일이 병행하여 발생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그래서 우리도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는요 환란과 소망이 교차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은혜의 절정을 겪었지만 그 다음 그가 직면한 것은 상실의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를 출산하면서 난산을 하게 되었고 야곱은 라헬이 고통하며 죽는 것을 힘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절에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슬픔을 담아 자신의 둘째 아들을 벤 오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정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위로하면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바로 오른손의 아들 즉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아들이 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인생의 전부와 다름이 없었죠 라헬은 야곱의 첫사랑이었고요 야곱은 그녀 때문에 낯선 외지에서 온갖 고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죽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했을까 야곱이 은행의 절정을 겪었지만 그 인생의 광야에서 사벨의 고통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야곱은 아마 야곱은 라헬의 그 묘비를 세우면서 통곡하며 울었을 것이고 그 라헬의 묘비를 붙잡고 이 땅은 나의 본향이 아니라 바로 라헬이 먼저 간 그 하늘의 본향을 향해 더욱더 소망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겐 환란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품에는 라헬이 낳아준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 중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한 명의 아들 루벤부터 시작한 요셉까지 모든 아들들의 이름은 전부 다 엄마들이 지었습니다 엄마들이 지었어요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태어나자 아버지로서 베냐민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오른손의 아들 내 오른손의 아들 야곱은 그 베냐민을 한없이 축복했겠지요 그리고 상실의 아픔 너머에 이 조그만 아기 너머 소망의 미래가 마치 미소를 짓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훗날 이 베냐민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 베냐민 가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유다지파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 충성의 지파가 되었죠 그리고 더 훗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이 바로 이 상실의 현장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환란과 소망이 함께 교차했던 것이죠 이 라이런 이른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바로 열저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목도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로 해불원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이삭이 죽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더불어 십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십몇 년을 그러면서 아마 그 이삭의 떠나감을 보면서 역시 야곱은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예전 혈기왕성할 때기에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받담 아람으로 보내며 천둥하신 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복주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말씀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 광야에서 낮아집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깨우칩니다 고린도우스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슬픈 일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린 인생에서 상실을 많이 겪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하늘의 은혜로 부요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저 하늘나라에 더욱더 두게 되지요 우리 지난주 이 자리에 우리 정규진 성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백협병으로 인해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예율군 그리고 이 가족을 통해 우리는 너무도 강렬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교사님은 고백하셨죠 자신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그렇지만 다음 스텝을 도저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교사님 네 분의 간증을 통하여 너무도 선명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성교사님 네 분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 많은 이 땅의 광야 가운데에 낙심하여 쓰러진 사람들이 우리 성교사님을 도와요 얼마나 많이 회복을 경험할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과 4절 시작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생 광야에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옆사람 보며 말씀합시다 모르셨습니까?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시작 모르셨습니까?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죄와의 사투가 있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세겜 성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 그들의 잔인함과 거짓된 본성 자기를 똑같이 닮은 거짓된 본성을 직면했죠 야곱은 두 아들들을 제대로 징계하거나 훈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자신의 첫째 아들인 르벤을 통하여 죄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르벤이 22절을 보시면 야곱의 첩, 자신의 서모이죠 야곱의 첩 빌하와 통관을 했던 사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아직도 상중이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란 것은 아무리 광야를 통과해도 죄성이 꿈틀거린다는 사실 아무리 슬픔이 가득한 현장이랄지라도 죄성의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죄악은 여전히 꿈틀거렸으며 너무도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같다 둘 다 반드시 죽일 즈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란 말씀이 있습니다 르벤은 당연히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역시 아들의 죄를 듣기만 했고 방관만 해버렸습니다 아들의 말씀을 훈육하거나 어미 징계하지 않았죠 여전히 야곱은 아버지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한때 베데레스의 은혜의 절정을 체험했음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야곱은 일평생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자녀의 죄의 문제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는 광야의 정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광야의 정의 제가 아직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허락된다면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날 광야에 가서 텐트 치고 며칠 삽니다 낮에는 텐트 걷어버리고 떼약변 맞고 밤에는 이 추위 속에 별을 헤아리면서 오들오들 떠는 체험 이것만 말하면 아무도 안 가시겠네요 그 다음 바로 갈릴리 바다 가서 바다에서 성찬식 즐기며 또 사이바다에 행복하게 놀고 헬몬산 이슬이 뭔지 이렇게 좀 보내려고 합니다만 이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광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자를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구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의 절정을 체험했든 혹은 깊은 광야를 경험했든 아니면 나의 모든 향유를 다 깨트려 주의 발 앞에 드렸든 들 우리 내면의 죄악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귀한 감격의 시간을 가졌죠 아마 왜 감격이 되는지는 두구두구 우리 마음속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금융권의 부채를 다 상환하고 첫 번째 주일 이제 주일 오후에 홍정일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셨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수록 이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타임인 것 아시지요 베드로 전수 5장 8자를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중요한 열매를 맺는 그 순간부터 더 큰 시험으로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을는지 모르고 여러분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하 1층에 있는 중보 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더욱더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쯤 막 한참 외로울 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응답이 되나 내가 이렇게 골방에 와서 기도한들 누가 알아주긴 하나 한참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 또 마을 지역 또 주일학교 공동체 더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곳엔 교만의 왕자가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날에 우리 섬기민들 부섬기민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3.1운동 당시 23명이 순국한 제압립교회 제압립교회에서 30여 년간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강신범 목사님 이분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은퇴를 했지만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살아왔는데 은퇴 이후에 하나님 앞에 5점을 남길까봐 지금 조심하며 삽니다 주님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짓 저지르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그 은퇴 목사님의 고백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마칠 때까지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 그 죄와의 싸움 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승리를 거머쥐는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강렬하게 외치겠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세요 시작 죄와 싸워 승리하세요 또 다른 분을 향해 마귀와 싸워 승리하세요 시작 마귀와 싸워 승리하세요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광야에서는 환란과 소망이 교차하고 광야는 죄와의 싸움이 있잖아요 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광야에는 따스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광야의 온천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광야의 온천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텔레비 보니까 요르다닌가 아무튼 이스라엘 그 광야 같은 곳에 온천이 있어서 그 옛날 헤롯 왕이 온천물을 즐겼다 그래서 그 리포터가 온천물에 들어가서 헤롯 왕처럼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기도 반드시 가야겠구나 생각을 몇 개월 전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십시오 광야의 온천 자 본문은 이제 이삭이 마무리가 됐고 갑자기 애서 그리고 애서의 그 종족인 애돔종족 애돔종족이 요단강 사해바다 남쪽인 세일산 세일산 지역이 살았기에 세일종족 혹은 호리종족이라고 하는데 상세기 36장은 요셉을 다 맞이하기 전 애서의 일대기를 담았습니다 애서뿐만 아니라 애돔종족의 몇백 년의 역사를 한 장에 담았죠 애서에게는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셋으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36장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방백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정치 조직을 갖는 리더십들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기 전 애돔에게는 1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왕들 11명의 왕이면 적어도 수백 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참 야곰 못지않게 애돔종족도 번성했음을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우린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애서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언약의 축복은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여전히 애서 종족 가운데 함께 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앞서 일본을 말씀드렸지만 일본 그냥 사막 같고 지진은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지만 지진은 더 터졌으면 좋겠고 아우소산은 더 터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죄 인정 안 하고 용서하고 싶어도 멋지게 인정 안 하는 그 일본의 죄성 때문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래도 우리 상대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연금을 모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일본 땅을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땅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더 정직해 보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서 창세기 20장 39에서 40자를 보면 아버지 이삭은 언약 안에서 애서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봤어요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데 너의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농사가 안 되는 땅에 너 살 거다 이거예요 가난하게 살 거다 또 내일이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하늘에서 내린 이슬을 흠뻑 맞고 식물이 자라거든요 그런데 하늘 이슬도 멀면 이건 끝난 거 아닙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남을 등쳐먹고 남에게 그렇게 빼앗는 것으로 생활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애교에서의 인생은 방황, 가난, 그리고 도적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됐죠 그런데 이런 분명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6장에는 이들은 11명의 왕들이 있었고 걸출한 리더들이 있었으며 세혈산에서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절정은 36장 24절에서 등장됩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24절 시작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부원에 낙위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몇 년 전 제 친구가 태안에서 사는데 부모님이 지하수를 파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야 이 구절이 있다? 광야의 온천을 발견한 구절 그 친구가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성경에 무슨 구절이 있어? 야 몇 장 몇 절 찾아봐 그랬더니 경찰아 난 이런 구절인 걸 처음 알았어 제 친구 목사이거든요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그날 얼마 안 있어서 지하에서 100톤이 넘는 지하수가 뿜어져 나왔던 기억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언제나 생각납니다 광야의 온천은 에서같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어도 발견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게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자신을 증거하심 그 은혜 때문에 마침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도록 준비하심 어제까지 내렸던 단비를 통해 또 요즘 밤에 짙게 깔리는 라일락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따스한 위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저 일본인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의 온천과 같은 위로를 허락하시고요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의 온천과 같은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만일 주님이 이런 언약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 공중의 새를 입히시고 들에 핀 들풀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우리의 가정과 일토와 사업장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 따스한 온천을 경험하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독일에서 8년간 한독교회 한국인과 독일인의 가정을 섬기다가 목회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한 목사님 네 분과 늦게까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던 분이셨는데 성경교육에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유럽에서 안식할 때에도 저희가 따스하게 맞이해준 가정이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하시곤 하나님께서 모든 독일의 삶을 마무리한 채 자신의 자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게 대학 아들만 남겨놓고 한국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 뭔가 좀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 계획이 없어 목사님 그럼 혹시 알아보셨 사역지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어 왔어 근데 그분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고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또 기대를 갖고 계신 것을 보고 참 제가 많은 은혜에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인생 계획을 짤 때에 미래를 분명하게 계획해 놓고 안전장치 다 두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분은 그저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신이 섬길 영혼들이 있는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을 때에 그분과 밤늦도록 교제했던 밤이 정말로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여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고 토요일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순례하면서 저 천성에 입성할 날도 한 주간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시련과 고난은 계속되겠지만 고난이 더해 갈수록 하늘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하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련이 깊어 갈수록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눈물 가운데에 더욱더 강렬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한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보열로 날마다 죄악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날마다 대적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이 애돔종족 아나라는 이름 모를 사람이 우연히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때로는 광야의 인생살이 너무나 처절하여 주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소연하기 직전에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셔서 광야의 온천과 같은 아름다운 위로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순례의 여정까지 힘차게 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는 아름다운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순례자들 이니이다 우린 아직 고향에 다다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오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함도 아니오 그저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 저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다라는 고백을 오늘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것과 또 얽매기 쉬운 죄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안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 섬기며 아버지하리며 기쁨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하리며 나의 모든 짐들을 싸매고 주님 앞에 달려갈 주와 함께 동행할 아름다운 순례자 여정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